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? 네, 오늘은 새로운 투자 형태로 각광받고 있는 조각투자 사례를 들고 와봤는데요. 이게 이제 하나의 대상에 소액으로 조각조각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인데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. 그래서 아직 얼마 안 됐죠.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조각투자 플랫폼과 사례들을 두루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조각이라는 게 그 조각이 아닙니다. 미술품 투자가 아니라 조각을 내서 조각조각 쪼갠다. 이런 의미죠. 어떻게 합니까? 이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술품이라고 가정을 하면 작가가 그린 한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 하나 내가 사려면 굉장히 고가잖아요. 수천만 원이다. 예전에는 사실은 재벌들이나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만 투자하던 영역이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하기에 거리가 멀었지만 이제는 그걸 쪼개서 내가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. 대중화를 한 거죠. 그런데 이제 이게 개념은 그런데 그러면 미술품 말고 어떤 것들에 조각 투자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거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이미 있는 것 같은데 땅 같은 경우에도 지분 쪼개기라는 게 있고요. 네. 그거 이제 오프라인에서 공동 투자 같은 개념이죠. 리치라는 것도 조각 투자 아닌가요? 그런 개념이죠. 호텔 리치 이런 거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나 여전히 꽤 자본이 듭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 빌딩을 공동 투자한다고 해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만 원 이렇게요? 그렇죠. 그렇죠. 그건 아니잖아요. 리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소액이 가능합니다만. 그런데 강남 상업용 부동산 강남 빌딩이 이제는 조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이 됐다는 건데요. 이제 거래 플랫폼 카사 같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. 일단 먼저 그럼 플랫폼이 있는 거네요. 네. 플랫폼이 있죠.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떤 상업용 건물을 공모를 하는 겁니다. 투자를 할 수 있게끔. 그런데 그 최소 투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? 얼마입니까? 5천 원. 네. 5천 원입니다. 그러니까 강남 빌딩을 내가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데 최소 5천 원부터 최대 금액은 한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.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재미있는 게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한우에도 소액. 소액으로 조각 투자할 수 있다. 송아지에. 네.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벤카우라는 플랫폼인데요.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주 송아지에 송아지에 일단 조각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송아지가 성체가 되는데 2년 정도 걸린대요.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 열심히 그 성체로 키우겠죠. 그러면 이제 큰 소가 되잖아요. 그 소가 이제 경매 시장에서 경매가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이 약간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가격이 이제 그 변동된 가격에 따라서 현금화가 되고 그 현금화 됐을 때 이제 벌어들인 수익을 지분만큼 쪼개서 가진다.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. 저는 그런데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.